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필기에 대한 관연도 연습문제도 되지만 실기에도 모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필기, 실기 모두를 대비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고 꼼꼼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그림에서와 같이 부하가 균일한 밀도로 도중에서 분기되어 균일한 밀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다 부하예요 그것이 말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로전류가 송전단을 이룰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끝부분은 5A다 그러면 그 다음 앞은 5A와 그 앞에 전류를 합한 거 그 전류 합한 거 합한 거 합한 거 합한 거 해서 송전단으로 갈수록 전류가 커진다는 겁니다 뒤에 문제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송전단이 이룰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할 경우 선로 말단의 전압 강화는 이 송전단 전류와 같은 전류의 부하가 선로의 말단에만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 전압 강화보다 대략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이거 외우고 계신데 전압 강화가 몇 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조인력 손실이 3분의 1입니다 뭐가요? 뭐가? 2분의 1이고 3분의 1 이것은 부하가 말단보다 골고루 분포할 때 말단보다 골고루 분포할 때가 우리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1번에는 전압 강화가 2분의 1로 된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때는 2분의 1로 된다 이거고요 2번을 한번 잘 보시면은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송전단의 전류가 동일하고 배전선에서 무시하면 배전선의 말단의 단일 부하가 있을 때 전력 손실은 배전선의 균등한 부하가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전력 손실을 왜 빼냐 해서 전력 손실에서 3분의 1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말단의 단일 부하가 있을 때는 말단에 있을 때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배전선에 따라 균등한 부하가 분포되어 있을 경우 좋을 때에 비해서 몇 배냐 전력 손실을 몇 배냐 3분의 1이 아니고 이때는 3배가 되는 거죠 맞죠? 이게 말단에 있을 때가 균등한 부하가 있을 때 몇 배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때는 3배라고 해야 됩니다 3분의 1 이렇게 무작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 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인데 그룹으로 되어 있지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5A, A, B, B시간이 각각 0.2, 0.2, 0.2 여기도 0.2, 0.2, 0.2, 0.2 이렇게 되어 그리고 이 점이 5점이 110V입니다 110V 110V고 이때 부하의 영률은 100%고요 C점, A, B, C 할 때 A, B, C에서 C점의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제가 지금 그 풀이는 원래 실기에서 풀면은 좀 깔끔하게 풀어야 되잖아요 풀이 과정이나 이렇게 쫙 써야 되는데 이렇게 푸지 마시고 보세요 지금 얘가 10A하고 그럼 여기에는 몇 암피아 흘러요? 10A하고 15A니까 여기에 흐르는 건 총 여기에는 몇 암피아 흐른다? 킬로워프 법칙에서 여기가 15A고 여기가 10A니까 여기에 흐르는 건 얼마다? 여기에 흐르는 건 25A가 됩니다 맞죠? 25A, 10A, 15A니까 여기는 25A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25A, 여기 5A니까 여기까지 흐르는 건 얼마다? 30A가 됩니다 30A 따라서 따라서 지금 여기에 전압강은 얼마냐? 30A가 흐르고 0.2옴이니까 여기에 전압강은 6V가 됩니다 36, 358, 0.2, 0.2옴이니까 6V 30A 곱하 0.2옴이니까 여기에 전압강화가 5V가 됩니다 5V 그 다음에 여기는 킬로워프 법칙에서 10A죠 10A가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0.2옴이니까 얼마? 2V가 됩니다 2V 그러면 지금 110V에서 여기에서 전압강화 6V 깎아먹고 여기에서 전압강화 5V 깎아먹고 여기에서 전압강화 2V를 깎아먹으니까 답이 얼마당? 97V가 된다는 겁니다 97V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대비해서 그냥 110에서 여기 계산 계산 계산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시면 되고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똑같은 그림인데 한번 연습 다시 하시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시면 전압값이 틀려요 0.1, 0.1, 0.2요 0.1, 0.1, 0.2고 전류가 5, 15, 10 전류는 똑같죠 위에 문제라 5A, 15A, 10A입니다 그리고 지금 F점의 전압이 105V예요 여기 전압이 105V입니다 105V다 앞에서 한국과 마찬가지 보세요 여기는 10A가 그대로 흐르고 여기는 25A 여기는 얼마? 25A니까 30A가 됩니다 30A 그래서 전압강화 9에 보면 여기 얼마요? 3V 여기 얼마요? 25A가 0.1하니까 2.5V 여기 얼마요? 10A가 이하니까 2V가 됩니다 2V 따라서 지금 어디쯤은 물었느냐 C점입니다 똑같이 C점이에요 따라서 V는 얼마다? 105에서 105에서 3 빼고 2.5 빼고 2를 빼니까 7점을 그래서 97.5V가 된다는 겁니다 97.5V 네 요런 것들은 뭐 정말 그림만 그리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는 4번 97.5V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 5번 선로장 렉턴스가 X라고 하면 배전선에서 최대 전학강 생기는 조건인데요 최대 전학강 생긴 조건은 탄젠트 세타가 R분의 X다 해서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R분의 X 요것이 우리가 회로이론에서도 공부한 겁니다 세타는 세타는 탄젠트 마크 탄젠트 R분의 X 거기에서 탄젠트 세타가 R분의 X 그거와 똑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유도를 하면은 E는 보세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지금 수학적으로 어떤 값이 최대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값이 최대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극식을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깊이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 그 다음에 전기기계에서 최대 효율 조건 그런 곳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히 표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 있죠 D 세타 분의 D 전압 강화를 미분을 하는 겁니다 전압 강화를 미분해서 D 세타 분의 D 요것이 0이 되는 것 그때가 최대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대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것을 전류는 어차피 상관이 없고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R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R에 사인 세타요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요 플러스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서 X에 코사인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R 넘어가니까 R에 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R 분의 X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분의 사인은 뭐예요? 탄젠트 세타가 되죠 탄젠트 세타 그래서 뭐다? 탄젠트 세타는 R 분의 X 이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장 가서요 바쁜데 이거 유도하고 계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전압강화 최대로 되는 조건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삼상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요거 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대 전압강화 발생하는 조건 탄젠트 세타는 R 분의 X다 이렇게요 계속해서 6번 갑니다 6번 뭐냐 수용률 85 부하위 60% 설비용 302kg 라면 최대 수용전력 몇 킬로 왔더냐 이름문으로 나왔죠 이게 뭐 수용률 부동률 부하위에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실히 의미를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 적용할 때도 쓰잘데기 없는 게 있으면 그게 과감하게 쳐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6번 문제도 보세요 수용률 80 부하위 60 설비용률 3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찌고 뽑고 80%니까 0.8 곱하기 320 했다가 여기 0.8 곱하기 320 나누기 0.6 했다가 이렇게 찌고 뽑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부분 설명드릴 때 의미를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설비용량이 뭐라고 했어요 설비용량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론에서 말씀드릴 때 에어컨 히터 서탉기 냉장고 이런 것이 설비용량이라고 했어요 설비용량 그리고 최대 수용전력이 뭐라고 했다 최대 수용전력은 수용전력은 역률이 없을 때 변압기 용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세요 이겁니다 수용률은 수용률은 설비용량 최대 수용전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지금 부하율 60%가 함정인데 이것에 연연해서 이 쉬운 문제를 틀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합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전력이 얼마?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 이렇게 해서 결과는 뭐예요 지금 320에 수용률 80%이니까 320 곱하기 0.8이에요 2826 3824 256 kW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냥 공짜로 주는 문제인데요 그냥 문제다 문제다 하는 분들은 틀리시는 겁니다 이거 다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7번 문제로 가볼게요 7번 문제 어느 빌딩 부하의 총 설비전력이 400kg입니다 총 설비전력이 400kg 설비용량이요 설비용량이 400kg이고 수용률이 0.5라고 하면 이 이 빌딩의 변전 설비용량은 몇 킬로볼트암피아 이상이야 하는가 변전 설비용량이 뭐예요 변전 설비용량이 우리가 역률이 없을 때 최대 수용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 수용 전력이고 여기에 부하의 역률이 0.8이다 80%다 그런 말은 지금 6번 문제에서 역률이 없었으니까 그냥 한 건데요 여기에서도 어떻게 한다 지금 변전 설비용량이라고 했죠 변전 설비 용량이 위에 이 공식과 똑같습니다 위에 이 공식 똑같이 최대 수용 전력이요 그래서 설비 곱하기 수용률 에서 지금 지금 변전 설비용량은 말씀드리자면 단위가 킬로볼트암피아 설비의 용량은 킬로와트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이때 변전 설비 용량이라고 하면 역률을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역률분의 유효전력이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니다 설비용량이 400이고요 400이고 수용률이 얼마다 0.5입니다 0.5 그 다음에 역률이 얼마라고 하냐면 80%에요 역률이 80% 그러니까 0.8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이 250이다 네 250이다 어 7번에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8번 봅니다 8번 이런 문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도 많습니다 총 설비 부하가 120kW 유효전력이죠 설비가 120입니다 수용률 65% 0.6 역률 0.8을 수용과에 공급하기 위해 변압기 최소 용량은 몇 킬로볼트암피아인가 라고 합니다 변압기 용량은 얼마냐 아닌데 어 지금 보세요 앞에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변압기 용량은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분의 역률인데 네 봅니다 지금 설비가 120이고요 120이고요 120이고 수용률이 0.65 0률이 0.8입니다 0.8일 때 계산을 하면은 97.5가 나옵니다 97.5KB를 딴 변화인데 우리가 이런게 있어요 지금 앞에 문제에서는 고려를 안해줬지만은 변압기에는 표준 용량이란게 있습니다 표준 용량으로 해서 단상 변압기 삼상 변압기에서 표준 용량 그 수치를 나중에 그 시계가 요구셔야 되는데 지금은 보세요 계산값이 97.5KB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 97.5KB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표준 용량으로 하면은 97.5짜리 표준 용량 없습니다 그 위에가 가장 가까운 것이 100KB 그러니까 표준 용량이 표준 용량이 75 50 75 100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97.5KB 단폐 용량을 감당하려면은 75은 안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위에 97.5KB 바로 위에 있는 100으로 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오차가 왜 이렇게 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표준 용량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표준 용량은 답한 겁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 용량 이런 것들이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 있는 숫자들을 갖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문제가 97.5가 없는데 98도 아니고 100이 왜 있을까 라는 것은 변압기 표준 용량을 대입해서 그렇게 답을 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8번에는 답이 97.5지만 100KB가 답이 됩니다 9번이요 일반적인 경우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뭐냐 우리가 부동률 부하율 수용률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1 이상인 것은 뭐 부동률밖에 없었죠 부동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10번이요 10번 설비 A가 150KW 수용률 0.5 설비 B가 250KW 수용률 0.8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이 235면 부동률이 얼마냐 합니다 부동률이 얼마냐 지금 어 10번 문제에서는요 자 보세요 설비 A가 150 설비 용량이 150이에요 150KW가 뭐다 유효전력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설비 용량이에요 설비 용량이고 수용률 0.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설비 A는 얼마요 설비 A에 변압기 용량을 구한다면 150 곱하기 0.5가 되는 겁니다 맞죠 설비 B는 250에 수용률 0.8이니까 변압기 B에 설비 B에 변압기 용량을 구한다면 250 곱하기 0.8이 돼야 됩니다 일단 합성 최대 전력이 235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동시에 사용하는 최대가 235죠 그래서 부동률이 얼마냐 라고 하면 어떻게 부동률은 보세요 합성 최대 고요 여기는 뭐다 각각의 합입니다 각각의 합 맞죠 따라서 합성 최대가 235가 되고 235가 되고 각각의 합 이것이 뭐다 각각의 변압기 용량이란 거에요 각각의 변압기 용량 이것이 얼마 150 곱하기 0.5 플러스 250 곱하기 0.8 하면 그 답이 1.17이 됩니다 1.17 이렇게 해서 뭐 어렵지 않고요 뭐 매번 이런 식으로 많이 풉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거 하는 것은 235 이것이 전체를 총괄하는 변압기 용량을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도 부동률을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10번에는 답이 4번 1.17이 돼요 네 계속해서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예 연간 최대 수용전력이 연간 최대 수용전력이 연간 최대 수용전력이니까 이만큼 이만큼의 변압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지금 킬로와트로 되어 있지만은 그냥 70킬로와트만큼의 변압기 75만큼 변압기 85만큼 변압기 100만큼 변압기 이런 것들이 각각 이렇게 4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 4개 수용괄을 합성한 연간 최대 수용전력이 250이에요 이것을 초 토탈하는 그 변압기 총괄하는 변압기 용량이 250이란 겁니다 이때 부동률은 얼마냐 막 간단하죠 부동률은 얼마 70 75 80 100 이니까 70 75 80 85 100 입니다 100이고 연간 최대 수용전력이 얼마다 250 입니다 250 계산하니까 답이 1.32 1.32 예 모르지 않구요 12번 가봅니다 12번 보세요 어 봅니다 수용가가 abc 가 이렇게 있어요 abc abc 가 있고 설비용량이 160 150 100 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률이 50 60 50% 수용률이 50 60 50% 입니다 이때 부동률이 1.1로 하면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냐 합성 최대 전력은 뭐 어떻게 해요 합성 최대는 이것이 우리가 역률을 뺀 변압기 용량이죠 이것은 부동률 얼마 부동률 1.1로 나누구요 설비용량 얼마냐 160 곱하기 지금 160 곱하기 0.5 150 곱하기 0.6 고하기 100 곱하기 0.5 이렇게 그냥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 많이 풀어보시잖아요 11번도 12번도 그렇고 많이 풀어보면 감이 딱 딱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습을 좀 하시면 굉장히 쉬워죠 이 값이 얼마나 200kW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합성 최대 전력이고 단위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역률은 없구요 만약에 변압기 용량 킬로 볼트 한편 하면 역률이 있고 나눠줘야 될 겁니다 네 12번에는 답이 4번이 되고 12번 답이 4번 네 13번 봅니다 13번 시설 용량이 500kW입니다 설비 용량이 500kW 유효전력이죠 부동률 1.25 수용률 80%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은 몇 킬로와트 그러니까 역률이 없잖아요 역률이 없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성 최대 전력 합성 최대 전력은 뭐 부동률 보세요 원래 공식이 이렇게 부동률 최대 전력일 때 만약 변압기 용량이라면 부동률 그 다음에 효율 곱하기 역률 분야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구했죠 그랬을 때 얘가 단위가 지금 킬로와트 13번에서 합성 최대 전력은 몇 킬로와트 라고 묻죠 그러면 설비 용량의 단위와 똑같기 때문에 역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역률은 주어지지 않거나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설비 용량이 얼마나 시설 용량이 500 500 곱하기 수용률 0.8 부동률 1.25 곱하기 효율도 없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있으면 넣어주고요 없으면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5 500 곱하기 0.8 하면 답이 320이 됩니다 320 결과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그 와중에 그 개념 같은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파악을 해 주셔야 문제를 풀 때 혼동이 없습니다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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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수용률이 0.6, 0.6, 0.5, 0.5, 0.4일 때 부하의 부동률이 1.3이면 변압기 용량은 약 몇 킬로볼트암페아가 되는가 합니다 단 평균 부하의 용량이 80%고 변압기 용량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분모의 부동률 변압기 용량은 킬로볼트암페아가 여기에 용률 곱하기 효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있는 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효율을 없으면 빼주면 되고요 그래서 봅니다 지금 얘가 많죠 많기 때문에 보세요 설비 용량이 50에 0.6 앞에 것부터 한번 봅니다 앞에 것 50에 0.6 100에 0.6 80에 0.5 60에 0.5 150에 0.4입니다 지금 부동률이 얼마가 있어요? 부동률이 1.3이요? 1.3이고 1.3이고 0율이 0.8이 0.4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나머지는 계산기로 잘 두드리시면 실수 없이 두드리시면 답이 21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라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라번이에요 15번 문제를 가봅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 봅니다 수용가를 2군으로 나뉘어서 각 변압기에 한 대씩을 설치하고 각군의 변압기 한 대씩을 설치하고 각군 수용가의 총 설비 부하 용량을 각 20 및 30이라고 합니다 각 수용가의 수용률 0.5 각 수용가 상원간의 부동률은 1.2 각 변압기 상원간의 부동률 1.3이라고 하면 고압간선에 대한 최대 부하는 몇 킬로봄트 안패가 즉 변압기 용량입니다 그리고 부하 용량은 모두 0.8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약간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변압기를 이렇게 2군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2군으로 나누어서 변압기 한 대씩 설치하고 각군의 수용가 총 설비 부하 용량은 얘가 30킬로봄트고요 얘가 20킬로봄트입니다 20킬로봄트고 각 수용가의 수용률을 수용률을 0.5 그 다음에 얘가 0.5 그 다음에 보세요 수용가 상원간의 부동률이 1.2가 있답니다 수용가 상원간의 부동률이 있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수용가에 30킬로봄트에 0.5가 있는데 여기에도 부동률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률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작은 변압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큰 변압기를 2군으로 나눴지만 여기에도 부동률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변압기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도 부동률을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2 여기도 1.2 1.2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총괄하는 이 변압기의 부동률이 1.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구하냐면 고압관선에 대한 최대 부하진 이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변압기 용량은 보세요 변압기 TR은 보세요 일단 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얘 보세요 30 수용률 0.5 그 다음에 지금 부동률이 있고요 0률이 있죠 지금 부하의 0률이 전부 0.8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한 것처럼 보세요 부동률과 0률을 나눠줍니다 1.2 곱하기 0.8 그 다음에 얘는 보세요 얼마 20 곱하기 0.5고 얼마 부동률 1.2에 0률 0.8입니다 그럼 지금 얘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구한 것은 이 각각의 변압기 이거는 이 변압기 용량이고 이것은 이 변압기 용량이 맞죠 그럼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전체를 다 한 것을 이 변압기 상호간의 부능률 1.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지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제가 이 변압기의 용량이고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 변압기의 용량이면 이 변압기의 용량을 구할 때는 뭐다? 이 변압기 용량 다하기 이 변압기 용량을 해서 전체 이 상호간의 부동률 1.3으로 나눠주면 그때가 이 변압기의 용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때 역률은 있잖아요 역률은 지금 제가 여기도 지금 문제에서 부하역률을 모두 0.8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0.8 나눠주고 여기도 0.8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안하고 여기에 안하고 여기 밑에 한꺼번에 0.8을 이렇게 나눠줘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죠 각각을 0.8로 나눠주든 혹은 한꺼번에 0.8로 해주든 값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최대 변압기 총괄하는 변압기 용량은 20kV가 된다 20kV가 된다 이렇게 돼요 계속해서 16번 합니다 16번 봅니다 이거 말 문제인데요 이런 건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말 문제가 이해하는 거 보세요 각 수용가의 수용률 및 수용가 사이의 부동률이 변화할 때 수용률이나 부동률이 변화할 때 수용가군 총합의 부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보세요 부하율 부하율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죠 그런데 이 최대 전력에서 이 분모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우리가 이만큼 변압기 용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만큼 변압기 용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평균 전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부하율이 커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부하율이 커진다는 말은 여기 이 변압기 용량이 감소한다 이 말이죠 변압기 용량이 감소하면 부하용률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부동률을 우리가 부동률 보세요 부동률 부동률은 지금 부동률에서 변압기 용량이 뭐였어요 변압기 용량이 이것이 이것이 분모에 가는 것이 제가 변압기 용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분의 부동률이다 부동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부동률 구할 때는 변압기 용량이 분모에 왔습니다 분모에 그 다음에 수용률 구할 때는 보세요 설비 용량 분의 합성 최대 최대라고 해서 분명히 제가 이것이 변압기 용량이라고 했어요 변압기 용량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부동률이 크면 부동률이 크면 변압기 용량이 작아집니다 변압기 용량이 작아져 변압기 용량이 작아지면 변압기 용량이 작아지면 부동률 부하율이 커지면 변압기 용량이 작아지는데 변압기 용량이 작아지면 부동률은 커져요 즉 부하율이 커지면 부동률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수용률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하율과 부동률은 비례하고요 부하율과 부동률은 부동률은 부하율과 비례하고 그 다음에 수용률과 부하율은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계산 문제가 쉽지요 이런 관계를 끄집어내는 것이 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각 수용과 수용률을 했을 때 문제에서 부하동률 변화할 때 수용과 총합의 부하율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에서 일단 지금 문제에서 부하율은 부동률에 비례하고 수용률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답이 나번입니다 맞죠? 나번이에요 그래서 답이 나번입니다 이 말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16번 이거 충분히 실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하율, 부속률, 부속률 다 따로 얘기를 했었는데 따로 봤었는데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좋은 문제예요 계속해서 17번 갑니다 17번 수전 용량에 비해서 첨두부하가 커지면 부하율은 그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17번은 첨두부하라는 게 뭐예요? 첨두부하가 최대 전력이에요 최대 전력 맞죠? 첨두부하만큼 변압기 용량이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이 첨두부하인데 첨두부하가 커지면 변압기 용량이 커지면 부하율은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부하율에서 분모가 작아지니까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부하율 자체는 낮아진다 이런 관계예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한번 그 의미를 꼭 되새겨보세요 지금 이렇게 좀 여기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면 실기가서 남들 고생한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세요 그때 얼마나 편할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지금 여기서 커버해서 딱 갔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걱정이 없으니까 그만큼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확실히 좀 공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18번 한번 봅니다 지금 이걸 200V고요 10kV암피아인 삼상유도전동이요 삼상유도전동이가 있습니다 지금 200V 10kV암피아랑 해서 정격을 얘기하는 거죠 정격 이때 어느 날의 부하실적은 1일에 사용전력량 72kWh 전력량 1일 72kWh입니다 그리고 1일에 최대 전력 1일에 최대 전력이 9kW 9kW고 최대 전력이 9kW 최대 부하실 때 전류가 35kW입니다 최대 부하실 전류가 35kW 35kW일 때 지금 문제는 1일에 부하율과 부하율과 최대 공급 전력일 때의 역률입니다 이것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일단 1부하율이에요 1부하율은 최대 분의 평균입니다 보세요 일단 1일에 최대 전력이 지금 얼마예요 최대 전력이 나와있죠 9kW입니다 9kW 9kW고 1일에 평균 전력은 얼마입니까 지금 보시면 1일에 전력량이 72잖아요 맞죠 그럼 하루에 평균 1시간 평균 얼마예요 하루 동안에 72니까 1시간은 하루 24시간이니까 24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9분의 24분의 72이니까 9분의 3에서 얼마 9분의 3에서 3분의 1 0.33 이렇게 되죠 0.3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급 전력일 때의 역률입니다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느냐 역률은 낮이겠지만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요 일단 보세요 일단 봅니다 지금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률이죠 그럼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유효 전력이 어떻게 돼요 아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유효 전력은 9kW니까 9천이 됩니다 9천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간혹 있죠 변압 지금 여기 유도 전력기의 10kV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는 분이 계신데 이건 아니죠 지금 얘는 뭐냐면 정격입니다 정격 보세요 지금 200V입니다 200V고 10kV 전기전압 만약에 지금 단상 이라고 하면 단상 이라고 하면 200 곱하기 얼마 50암피아 200 곱하기 50암피아 하면 10kV 가 돼요 그래서 200V 50암피아 200V 전격전압 50암피아 전기전압을 그러면 10kV 전기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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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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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일 때를 물었잖아 그럼 정격이 10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10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용량이 만약에 적어도 되면은 그 작은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얘는 함정이 맞고요 지금 보세요 피상자이라고 하는데 최대 최대 전력일 때의 용량이 얼마냐 일단 정격 전압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들어가는 전압이 부하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압은 200이고요 전류는 얼마냐 최대 전력일 때의 전류 얼마 여기 35A라고 되어 있죠 최대 부하시가 최대 전력인 거예요 따라서 35 200 곱하기 35고 지금 여기 삼상이니까요 삼상이니까 여기에 루트 3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삼상이라고 하면 루트 3 곱해요 루트 3 곱하기 200 곱하기 50 하면은 이것이 아 50이 아니죠 루트 3 곱하기 200 곱하기 전류를 한 것이 10킬로볼트 암페이지 이것은 말씀드리면 정격입니다 약간 최대이기 때문에 이만큼 오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격은 가장 좋은 상태를 정격으로 하지 그것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넘어도 상관없는데 수명이 작아지고 효율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격이 정해진 겁니다 따라서 정격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최대 전력일 때를 물었기 때문에 이런 값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나왔을 때도 생생한데 이 문제를 여기 피상전력 자리에 10킬로볼트 암페이를 대입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이런 문제는 함정이고요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0.74이니까 0.74이니까 74.2%가 됩니다 74.2% 18번에는 답이 나버네요 이거 이런 문제 있죠 함정 때문에 많이 어려워 하시니까요 그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면 19번 30일간 최대 소형전력 200킬로와트고요 최대가 200이고요 소비전력은 72000대 월부하율 얼마냐 합니다 월부하율은 얼마다 우리가 최대 분의 월간 전력량이고요 여기 얼마 곱한다 720 곱했죠 왜? 24 곱하기 30이라 해서 720입니다 따라서 월간 전력량이 72000 2000이고요 720 곱하기 최다 수형전을 200이에요 200 하니까 0.5가 됩니다 19번에는 답이 %로 물었기 때문에 50%가 됩니다 50% 그래서 19번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나눠서 문제풀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문제 풀지는 않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리를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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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sih